이게 또 함께하는 배우가 우리 또 차은우 씨가. 왜. 눈빛이 왜, 뭐 알지 뭐 하는 눈빛이. 아니, 저는 예전에 제가 지금 6년 만에 나오는데 미스티 할 때보다도 되게 세상이 바뀐 게요.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. 김남주, 차은우 드라마 한다 이러면 막. 기자들이 막 전화 오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. 근데. 시대가 좀 바뀌었죠. 그러니까. 아니 몰라요! 몰라요! 그리고 내가 요즘에 왜 안 나오세요? 제가 요즘에 드라마 찍고 있어요? 그러면 누구랑 찍냐고 물어봐서 차후 배우랑 찍는다고 하면 허어! 진짜요? 나는 그 반응도 저한테 물어봐요! 엄마예요? 아니면 애인은 아니죠? 엄망의 눈빛으로! 아니죠? 안심하세요! 아니에요! 안심하세요! 저도 양심은 있답니다! 안심하세요! 야! 남준 누나 재밌잖아요! 남준 누나 재밌어요!